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피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피구들이여 여기엔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짜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보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신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을 때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교들이여 여기에 한 비교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보호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희각지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평안각지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저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physics 그에게 사매로 이루어진 깨다름의 요소 정갑지 사마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 우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피구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 위짜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이리아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이리아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이리아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1.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2.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3.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4.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5.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6.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6.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7.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8.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8.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9.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9.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9.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10.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10.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11.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11.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11.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11. 비구들이여 11. 이것이 바로 비구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11. 비구들이여 11. 비구들이여 11.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11.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영각지 사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11.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11.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11.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11. 그는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11. 그는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11.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11. 담마 위짜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11.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11.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경안각지 파사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1.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2.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2.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2.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3.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3.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4.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4.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5.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5.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5.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6.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6.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6.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6.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7.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6. 머무는 방법이다. 7.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7.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8.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8.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9.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9. 영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9.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9.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10.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고 알아차린다. 10.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0.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11.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11. 그는 일어난 알아차린다. 11.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11.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11.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11.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2.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2.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부장각하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삼부장각하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부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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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라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티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이자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면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신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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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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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평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So가 죠나 저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사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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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다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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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다큰과 다큰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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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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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구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티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잇자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내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보호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희각지비띠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평안각지비띠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갑지 사마디 삼보장가 가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 우페카 삼보장가 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들이여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 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택법 각지 닷마비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보호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그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다각지우 백화삼보장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떤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그는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그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 위자야 산보장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각지비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경안각지파사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우 백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피구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영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뭐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녀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갑지삼아 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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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누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티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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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 잇자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내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심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만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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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 경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각지삼아 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누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보배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파크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파크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에 대해 법을 완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Mittel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빛띠산보장가가 있을 때 희각지빛띠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2.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3.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4.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5.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5.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6.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6.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6.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7.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8.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8.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9.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9.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10.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10.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가 10.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0.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0.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0.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0.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개다름의 요소가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택법각지 담마이짜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2.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3.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4.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5.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6.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6.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7.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8.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9.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9.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9.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10.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10.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10.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11.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11.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11.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11. 그는 마음으로 머무는 방법이다. 11.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11.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11.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11. 피구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연곱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11.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11.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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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면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일 빛띠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갑지삼아 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다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피구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티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에 요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고가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 깨달음의 요소가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여기엔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사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자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 윗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내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각하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삼보장각하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 빛띠 삼보장각하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자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디 삼부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자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어떻게 비교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비교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사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맘 있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각지비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 평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 빛띠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정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갑지 삼아 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다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사각지 오펙카산보장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 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교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가지 사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신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우패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이자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 1위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각지 1위야 산보장가 있을 때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온감각지사마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대 모두는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영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신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희각지일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products.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인터낵합니다. 그에게 삼혜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Romans 3閨달음의 요소가 accomplishing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사띠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평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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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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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어떤 번갈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산보장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다끔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갑지 사마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Wool quit 애를 그렇게 향상되고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의 법이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누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을 관찰하며 비교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영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대의 법을 관찰하며 그대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이짜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삼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 김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청각지사마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바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삭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다큰과 익힘을 통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면 일어난 보호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집빗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이 김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이 김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사각지오페카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피구들이여 여기에 한 피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잇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정신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에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이런 안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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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예수와 평안각지파사디삼 그는 일어나게 하는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2.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자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3.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갑지사마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4.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5.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5.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점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교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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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경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자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갑지 삼아 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자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2.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2.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3.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3.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4.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5.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5.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6.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6.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6.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7.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7.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8.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9. 영각지 삿대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9.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0.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0.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10.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 경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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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삶에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삶에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삶에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삶에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우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사띠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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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보호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부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지는 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평안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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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린다 1.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2.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3.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4.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5.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5.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6.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6.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7.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8.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8.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9.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9.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10.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10.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10. 그것도 한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10.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10.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11. 영각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11.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11.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11.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의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 경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효소가 어디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삼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삼각지일이야 삼보장가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삼각지일이야 삼보장가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삼각지일이야 삼보장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희각지일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평안각지 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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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기는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일곱 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을 관찰하며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 가지 삿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겨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일이야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런 안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은가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 산보장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남한 각지 파사디 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갑지 삼아 디산부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산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바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 우페카 산부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리면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가지 사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위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의 대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평안각지파사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그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영각지사마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교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교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 비교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곱가지 사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의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복합지 담마잇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손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깨달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정진각지일이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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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난다.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안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알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청각지사마디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는 내 안의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것도 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비구가 일곱가지 개다름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비구들이여 여기엔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연각지 사띠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다큰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위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택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정진각지 이리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정진으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어떻게 택금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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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옵A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개다름의 요소가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경안각지파사디산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의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닷금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1.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2.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3.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4.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오페카산보장가가 있을 때 5.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5.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6.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6. 지금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7.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7.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며 9. 진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9.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9.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10.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암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10.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10.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11. 그것도 한세 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10. 피구들이요. 11. 이것이 바로 비구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 10. 비구들이요.